저의 소확행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쉬는 날 오래 자기. 제일 좋죠. 두 번째, 스케줄 없는 날 늦게 자기. 좋죠. 세 번째, 알람 끊어놓고 늦게 일어나기. 아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새로 나온 스피커 구매할 때. 이거는 저의 약간 취미 같은 건데. 다섯 번째, 혼자 싱글물트 위스키 마실 때. 네, 항상 숙소에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미디 장미를 구매할 때. 네,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 오랫동안 잠자기.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해외 아티스트 공연을 볼 때. 그리고 공연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미뤄졌던 작업들을 다시 할 때. 예전에 작업해놨던 것들을 다시 켜가지고 하면 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눈 뜨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 굉장히 소소한 행복이죠. 속은 아프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소확. 이런 말이 있구나. 소확행. 소확행의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려오는 걸 볼 때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